100마리오 10% 스포츠 시작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10%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편하실대로 보세요 아아 들어가기싫었어 여기 한번 뒤쪽에 가볼까요? 이거 들어갈수있는데? 어 안들어가죠 어 안들어가지는게 맞는거같아요 와 이거 뭐야 완전 천천히 갈까요? 멈출수가 없네 저거 어? 어 구름있어 구름 뚜껑 여기있으면 먹을수있겠 여기있으면 어 쿠파도있구요 뚜껑좀 다시 뱉어봐 설마 다시 날아갔나 이제 시간다되서 날아간거같아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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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길이 없을거 같은데? 오우 오우 이번에는 뚜껑을 껴봅시다 오케이 구름 사실 구름보다 이거 그냥 밀고 가는 게 더 빠를 텐데 달려가는 게 일단 안전하니까 아아 왜 왜 왜 왜 왜 저? 왜 막아놨어 이거 지나간다 아 아 여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 아 여기 위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 너 내려와봐 나 그거 타고 갈래 근데 여기 앞에가 꼬린 지점인 것 같거든요 아 야 쟤 못 내려오냐 설마 내려오지 아 못 내려오겠네 저거 하필 적어야 해가지고 아 역시 예상대로 끝나요 괜히 타려다가 망했네 저기 열쇠 문 글쎄요 뭐 열쇠 문 들어가면 바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지 근데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가시뚜껑 유지하고 쿠파 그냥 뚫고 깨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조금 꼬여서 그렇지 잘 해볼게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볼까 여기 위로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내려가줘 역시나 슈퍼 익스퍼트입니다 오케이 아니 90초 잠깐만 나 이거 왠지 왠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야야 중간에 가시 이거 진짜 두 번째 문 선택한다 제발 좋은데 저 윗길보다 여기 훨씬 좋은데 잠깐만 설마 저기요 설마 오케이 이거 설마 이대로 끝나냐 그러네 아직 코인을 안 먹었었구나 일단 뛴다 야 막상 들어갈라니까 좀 꺼려지긴 해 맞겠지 근데 그렇지 맞네요 길이 여기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이거 버리는 게 날라나 생각보다 시간이 뭐지 야야야 비켜 시간 없다 내가 어디서 그렇게 느렸지? 여기서 한번 걸린 게 문제였나 오케이 이렇게 안 걸려야 돼 아 하긴 내가 또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기도 했었죠 불 불 불붙는 탈거 탈 때 여러모로 많이 느리긴 했네 아 왜이래 이거 오케이 아까보다 한 10초는 빠를 거예요 뛰어 넘어가도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끝 오 신기록이야 야 잠깐만요 이게 된다고? 아 이거 아니지 친구 이런 말 왜 만드는 거야 아니 여기서 얘를 밟고 오른쪽까지 가죠? 가시 판정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어라? 운이 좋았죠? 그냥 순차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아마도 아 이거 또 왜 까시가 있냐 여기에 버섯이 있으면 너무 쉽지 오케이 그렇지 중간 세이브야? 어쨌든 왔습니다 중간 세이브까지 왔어 아 안 올라가지네 망했다 야 난 한 번 더 튕겨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네 딱 두 번만 튕겨야 되나 그러면? 아 아 망했어 아 아 안 밟혔어 아 지금 보시면 얘 하나 열어놓고 여기를 계속 통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와중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 있네 하아 나는 과연 이거를 신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? 하긴 여기 여기 시청자분 중에 마리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저도 포함해서 야오 기가 막혔어 그러다 한 번 해봤다고 금방 왔네요 바로 갑시다 이제 올라갔지롱 올라갔지롱 그래 역시 가속을 받으면서 가야돼 81년생이라고 합니다 85년이라고요? 왜 둘이 달라 가나요? 아 아 뭐만 일단 알아들었죠 쥐야 좋아 왔어 과연 일단 얘를 밟는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와 지금 너무 싫지 빨리 재밌는 맵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혼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작업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야 어차피 저는 뭐 돈 제로이기 때문에 돈은 신경 안쓰고 오케이 왔어 여기서 일단 점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가자 나이스 좀 만 더 빨리 깼으면 안녕